안녕하세요. 혹시 문명자 명희님이 계세요? 아, 명희님이요? 저, 명희님. 왜 그러나? 예, 저... 안녕하세요, 명희님. 전화드린 한 계절입니다. 아니, 뭐 한다고 둘이서 같이 와? 번잡스럽게. 둘이요? 연애질 하러 온 거야? 일은 안 할 거야. 일이요? 일을 시켜봐야 돈을 갚을 놈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. 싫은 말고. 일 좋지. 가, 갑니다. 너만 이러지? 자고로 열심이란 열등을 걸음으로 삼는 거지. 하지만 나는 지금 열등해질래야 열등해질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. 그 입맛 나버리지 말고 좀 와서 좀 줘요. 열심히. 난 열심히를 모른다니까. 뭐지? 열심히 인간으로 태어났나? 넌 보통의 인간이 아니었지? 꼭, 꼭 계속, 계속, 계속 줘요. 계속, 계속. 명령하지 마. 잘한다, 잘한다. 난 네 노예가 아니란 말이다. 내 저주가 풀리길 바래라, 한 계절.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가장 두려운 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. 두 손, 두 발 조아리고 한없이 비천해지는 그 꼴을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말 테니까. 아우, 매워. 아우. 아이고, 잘들어왔네? 어? 아이고, 나도 이렇게 못해. 일하는 거 보니까 넌 뭘 해도 되겠다. 아이고, 넌 남자가 그렇게 매가리가 없냐? 어따 쓰냐? 감사합니다. 아니, 저 할망구는 땀방울이 보이지가 않나? 뭘 웃어? 어? 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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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.